안녕하세요 문화창주 입니다. 전통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마스코트 캐릭터구요. 전통죽이기 때문에 한복 입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마련을 못했습니다. 목차 인데요. 1번부터 244번 양이 좀 많았습니다. 하늘에 보기 좀 나누는데요. 1번 가릿죽 2번 가시연밥죽 3번 가자미죽 이렇게 해서 맨 끝에 흰죽까지 나와 있습니다. 각각의 항목은 별도의 각각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오니 보시고 주기 다양한 형태를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